34, 35, 36. 34, 35, 36. 34, 35, 36. 딱 1800이네. 딱 1800이네. 딱 1800이네. 상품권은 깡하면 10% 떼는 거 알지? 10%면 180은 남은 거다, 응? 상품권은 깡하면 10% 떼는 거 알지? 10%면 180은 남은 거다, 응? 상품권은 깡하면 10% 떼는 거 알지? 10%면 180은 남은 거다, 응?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얘 엔간이는 안 보고 싶은가보다. 꼭들 새벽부터 찾아왔어, 응? 얘 엔간이는 안 보고 싶은가보다. 꼭들 새벽부터 찾아왔어, 응? 얘 엔간이나 안 보고 싶은가 보다. 꼭들 새벽부터 찾아왔어, 응? 이거 상품권인데 어떡해 받아봐라 얼만데? 천팔배 얼만데? 천팔배 얼만데? 천팔배 일단 봐둬 일단 봐둬 일단 봐둬 받고. 작물로 신고하고 깡팡 보낸다 받고. 작물로 신고하고 깡팡 보낸다 받고. 작물로 신고하고 깡팡 보낸다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잡고 있어 금방 가. 금방 가. 받으랜다. 급하다고. 커피 한잔하고 가. 이제 얼굴 볼 일도 없을텐데. 커피 한잔하고 가. 이제 얼굴 볼 일도 없을텐데. 니 왜 놓치겠냐. 니 왜 놓치겠냐. 주인 찾기 쉽고. 주인 찾기 쉽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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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링하지 마라. 어디갔어? 못봤어? 한국 나갔는데. 어디갔어? 못봤어? 한국 나갔는데. 할머니 너희 집으로 모셔 지금 당장. 할머니 너희 집으로 모셔 지금 당장. 할머니 너희 집으로 모셔 지금 당장. 일어나. 신발 신어. 신었어. 일어나. 신발 신어. 신었어. 일어나. 신발 신어. 빨리 가. 빨리 가. 물아시 얻어 탈거야. 오 탈 거냐고. 오 탈줄. 잠시 같이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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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조심한다고.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조심. 통화하시면 안 됩니다. 핸드폰 주십시오. 아이 잠깐만요 한 통화만. 끊으세요. 어디 오신 거예요? 집사람이요. 어느 업체에요? 어디서 보는 거예요? 그게 나도 궁금해요. 어디서 보낸 건지 나도 궁금한데. 어디서 보낸 건지 나도 궁금한데. 얼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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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으로 5천이라던데. 그거 어디 있어요? 그거 어디 있어요? 안 계십시오. 결국 너 어디 다니는지 찾아내면 넌 끝장이야. 결국 너 어디 다니는지 찾아내면 넌 끝장이야. 이런 게 쓰레기통이 있던데. 이런 게 쓰레기통이 있던데. 이런 게 쓰레기통이 있던데. 19시경에 퇴근했다가 23시 40분경에 다시 돌아옵니다. 19시경에 퇴근했다가 23시 40분경에 다시 돌아옵니다. 19시경에 퇴근했다가 23시 40분경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안실을 보고. 그리고 보완시를 보고 왜 저래? 왜 저래? 그리고 그냥 다시 나가요. 차종에 정전됐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전공하다가 잘못 건드린 것 같대요. 어디서 보낸 건지 알 수 있는 게 없는가? 이 짐 까진. 퀵서비스 박명록 남겼놔 봐봐. 그 퀵서비스 박명록 남겼나 봐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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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16시에 퀵서비스로 들어온 남자 박명록의 적은 연락처 불러봐. 어디서 배달시킨 건지 물어보고 애매하게 나오면 경찰 수사 들어간다고 해. 어디서 배달시킨 건지 물어보고 애매하게 나오면 경찰 수사 들어간다고 해. 없는 번호랍니다. 작정하고 수 썼네. 감쪽같이 먹이려고 한 걸까 감쪽같이 먹으려고 한 걸까. 둘 다 아닙니까?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걸리면 안 되잖아요. 둘 다 아닙니까?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걸리면 안 되잖아요. 둘 다 아닙니까?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걸리면 안 되잖아요. 독약을 직접 먹나 아니면 누가 매기나. 제보 들어왔다는 그 메일 봐봐. 제보 들어왔다는 그 메일 봐봐. 그거 청소부가 쓰레기통에서 줘야돼. 뭔데? 그거 청소부가 쓰레기통에서 줘야돼. 뭔데? 그거 청소부가 쓰레기통에서 줘야돼. 뭔데? 이렇게 되면 누가 매기려고 한 거지? 이렇게 되면 누가 매기려고 한 거지? 이렇게 되면 누가 매기려고 한 거지? 어디서 누가 보낸 건지 잡아낼 때까지 이거 우리 손에 들어온 거 비밀. 어디서 누가 보낸 건지 잡아낼 때까지 이거 우리 손에 들어온 거 비밀. 매일 봐봐. 어디에 있는지만 얘기해 주시면 무슨 일이에요, 국장님? 일단 턱은 하시죠. 나와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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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